등다란 의구 등다란 의구다 주차장 미어 터질 듯 지금 와 차 많다 아 여기 좋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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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버지 oli 아 나는 으 아 enc 으 으 으 으 으 국회의원 사상 9000장 그렇네요 전 사상 9000장 국민의힘 차상 9000장 사상 9 policies 의장 여기가 뭐 붙어있다 땀이 올라오는 것 같고 이제 안해지게 또 틀어본다 뭐 붙었지 메뚜기인가? 메뚜기 붙어있다 귀엽다 그때 그게 아닌 것 같은데 어 그게 아닌 것 같다 애기 아직 청소는 있는데 응 냄새야 귀엽다 얘 TNR했네 귀 잘려가지고 응 사람이 키우는 거 같은데 TNR했네 막 키우는데 지레스 키우면 아이고야 여기 좋다고지 그지? 좋다고 TNR러버 이붕해 아 여기가 대웅전이죠? 아니 여기 대웅전 아닌가? 아까 우리 저란데가 대웅전이고 이거는 저 뒤에 지은 거거든요 아 그 아까 전에 그 기아전 하던데 여긴갑도 그럼 여기에 또 하나 뭐 지을려나 봐 이렇게 해서 이제 이남강생산 이남강생산 천상천하 유아독점 천상천하 유아독점 이렇게 태어나셨대요 여기 진짜 경치 좋죠? 응 사상고가 짱 내려다 보여요 낙동강까지 이게 대산임수의 영당이라니까요 진짜 그지 산으로 둘러 사였고 앞에 팍 터여가지고 강이 딱 보이고 들판이 보이고 길을 받아 가세요 우리 쇼핑을 잘되게 해달라고 그래 잘될거에요 우리 가족들 건강하게 해달라고 네 덥네 잘해오니까 아 사양이 너무 많아서 불안하긴 해요 같이 밥 안 먹으면 괜찮아요 외국기생품이 있잖아 외국기생품 있잖아 어 주차장에 있는 밑으로로로 내려가고 아닌데 뭐 묻은건가 오 귀엽다 그 남자일까? 여잘까? 여자애 같은데요 상구도 알만노 빨리 보세요 뒤에 여자 맞다 여잔데 어 채널 했다 어 이쁘다 응 원래 여자애들이 애교가 많아요 응 귀엽다 응 응 응 완전 진짜 개국물 맛있다 응 응 냄새 좋다 풀냄새 흙냄새 이런거 응 요즘 집에서도 이런 냄새를 맡더라구요 산만디 고바이에 살아가 산만디 고바이에 살아가 흐흐흐흐흐흫 네 도심에서 살다가 응 엄마 좋아요 어 물 진짜 맑다 금정산 전기를 받고 있습니다 요즘에 국이 고기 많겠다 일급수에 사는 고기 일급수 까지는 아니더라도 고기는 좀 있겠는데 응 가재도 있을 법도 하고 옛날에 재식놈이 구독상 이런데 과제 되게 많은데 요즘에 이제 볼 수가 없어요 위에도 있고 위에 부채님도 있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일찍 와가 떡을 얻어 먹었어야 되는데 안타깝네 여기 여기 아 일찍 와 아 일찍 아 일찍 아 일찍 아 일찍 아 일찍 아 좋아지려고 여기 풍광은 좋긴 좋아요 그죠 배불로 쌓여서 아늑하게 그러니까 너무 좋아 햇볕 잘 들고 또 절이 아담하잖아요 그게 좋아 아 여기 문화재 고구역이네 문화재 고구역이네